수사반장의 작가 김남 추리소설 여자는 한 번 승부한다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 여름도 이제 거의 가버리고 늦여름에 마지막 비가 추적거리며 내리고 있는 밤이다. 남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열두시가 넘었다. 이제 곧 들어오겠지. 술에 잔뜩 절어서.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실려서. 그러곤 그럴 테지. 남자가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사실 남자들이란 바깥일이 복잡하니까 자주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겠지. 남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이제 결혼 6년째인데 내가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뒤로 부쩍 신경이 예민해져서 공연이 남편한테 신경질을 부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커다란 집에. 더구나 이렇게 비가 추적거리며 내리는 밤에 혼자 있어보라. 남편을 기다리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남편이 좋아서가 아닌 것이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다. 차고의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차고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5분이 넘고 10분이 다 되어서 나는 결국 차고로 내려갔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봤다. 남편은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었다. 눈을 부릅뜬 채 핸들을 손으로 움켜잡고 차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몇 번을 물었으나 꼼짝 않고 있던 그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곁자리에 앉는 나에게 비로소 첫 질문을 던졌다. 지금 집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파출부는? 돌아갔잖아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남편은 돌연 쉬어 빠진 음성으로 당신 먼저 들어가! 하더니 핸들의 얼굴을 쳐박았다. 그 순간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혼 이후 이미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마치 타인처럼 느껴지기만 했던 이 남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것이다. 여보,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오랜 침묵. 그리고 내가 그의 머리칼을 어루만져 주자 용기를 얻은 듯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사람을 죽였어. 오, 맙소사. 세상에. 이런 비오는 밤에 이런 고백을 듣다니. 죽고 싶어. 나 자살하고 말 거야. 얘기를 좀 해봐요. 누구를 죽였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그 사람. 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어. 다음 순간 어찌된 일인지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숱하게 남편과 싸워왔지만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갑작스러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사고를 저지른 순간 곧장 자수를 하고 싶었지만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엇보다도 맨 먼저 당신 생각이 떠올랐고 지금까지 정말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런 일로 당신까지 피해를 입게 되다니 그것도 너무 두려웠고 어쩌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내가 불임증이라는 게 밝혀진 이후 나한테 얼마나 모멸적이었던가 아마 내 재산과 친정부모님의 재산이 아니었다면 진작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나 지금 자살하고 싶어. 정말이야.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절감하고 있으리란 생각에 갑자기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교통사고라면 합의하고 해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입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아니야. 내, 내가 죽였어. 누구를요? 여, 여자야. 어떤 여잔데요? 남편은 강남에서 작은 오퍼상을 하고 있다. 방독면과 소방기구, 휴대용 공구들을 주로 취급하는데 중동경기가 살아나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재미를 보는 중이다. 사실은 남편의 회사가 아니다. 친정아버지가 자금을 대고 사무실도 내주었으며 판매도 대부분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처음으로 회사가 일어서고 있던 때였다. 용서해줘. 무릎을 꿇고 빌라면 그렇게 하겠어. 결혼 후 처음 보는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 더듬더듬 남편은 그 전말을 털어놨다. 한마디로 남편은 그동안 나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 여자는 회사 근처 커피숍 아가씨였어. 미스 서라고 불렀는데. 남들이 들으면 시시한 얘기겠지만 내 가슴은 질투심으로 폭발 직전이 되었다. 그 아가씨는 남편의 아기를 가진 것이다. 4개월이라고 한다. 나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런 생활. 하루 종일 오가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웃음이나 치고 아양이나 떨어대고 커피를 하루에 스무잔씩이나 마셔대고 그럼 어떡할 셈이야?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처음에는 내가 당했다 싶어 콧방귀도 뀌지 않았더니 이 여자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사무실 계단에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집주소를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쓰시기도 하고 그 여자는 질이 좋지 않았다. 그런 여자들 사실 하나 둘이 아닌데 남편은 우습게 알고 바람을 피우다가 정통으로 목덜미를 잡혀버린 것이다. 정말 임신을 한 거예요? 당신 아기를? 병원에 확인을 해봤어. 맞대. 뭘 요구했는데요? 결혼. 흥! 난 콧소리를 냈다. 이 남자가 그동안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을지 짐작이 갔다. 싸구려 연속극에서도 걸핏하면 나오는 얘기 아닌가. 마누라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마누라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했겠지. 그럼 이혼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만 하다. 이혼하면 그는 사실 거지가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네 명이다. 회사도 처가에서 차려준 것. 그런 식으로 이혼하면 위자료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뿐이다. 그래도 그 다음 말은 의외였다. 그 여자가 그랬다고 한다. 식당을 나가든 술집을 나가든 내가 먹여 살리겠어요. 가난해도 우리 애를 낳고 당신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사랑의 미친년이로군. 오늘 밤 만나서 어떻게든 그 여자를 설득시키려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장인 전화번호를 꾀다니 전화를 하려고 들잖아. 어디서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당신 사위라는 인간이 이런 식이다. 알려주겠다고 전화번호를 눌러대기 시작하는데 언급결에 남편이 여자를 후려잡는 순간 여자는 피하려다 그대로 넘어지면서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정통으로 부딪혀 삽시간에 죽어버렸다. 남편은 한마디 한마디 마치 되씹듯 회오에 찬 비통한 음성으로 전모를 털어놓았다. 병원에 갈 형편이 못됐어요? 만져보니 이미 늦었어. 왜 그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당신이 죽인 것도 아닌데. 나의 몇 마디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내 머릿속도 공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안 죽였다는 걸 누가 믿겠어. 세상은 무조건 내가 그 여자를 밀쳐서 죽였다고 할 거야. 여보 좀 도와줘. 남편은 비통하게 외쳤다. 그의 얼굴은 납덩이 같았다. 어떡해요. 우선 저 시체를 파묻어야겠어. 어디다가요? 우리 별장 뒷사네. 남편은 다시 웅얼거렸다.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절대로 당신을 끌어들이지 않겠어. 만약 혹시라도 문제가 돼도 내가 혼자 묻었다고 할 거야. 그러니 별장까지만 차를 좀 운전해줘요. 나는 지금 너무도 혼란스럽고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몇 번은 울다가 소리 지르기도 하다가 결국 나는 남편 대신 핸들을 잡았다. 남편의 말이 맞다. 만약 남편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는 물론이고 아무 죄 없는 친정 가족들까지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닌가. 관리인이 나가버리고 비워둔 지 오래인 용인 산기슭에 있는 별장 근처는 몹시 을신연스러웠다. 인가도 없고 교회 기도원이 하나 있을 뿐이지만 기도원은 사람이 없는 듯 캄캄하다. 내가 집안에서 삽을 가져오는 동안 남편은 시체자루를 메고 비틀비틀 별장 뒷산 기슭으로 올라갔다. 난 언덕 및 희미한 플래시 불빛 아래에서 경황 없이 삽질을 하고 있는 남편을 지켜봤다. 빗방울은 쉬지 않고 흩뿌려지고 있는데 지금 한 여인이 아무도 몰래 음습한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친정에 가서 며칠을 묵었다. 도저히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만에 남편을 만나 결혼 전 자주 다녔던 한강이 굽어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타인처럼 마주 앉았다. 황혼의 강변이 마주 보이는 환상적인 좌석을 남편은 예약해두었다. 소년처럼 수줍어하면서 결혼 전에 우아하고 핸섬한 청년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었다. 그는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장렬한 한마디를 털어놨다. 난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 당신이 그 인생을 만들어줬어. 당신이 날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난 틀림없이 그때 자살하고 말았을 거야. 나도 참 이상하다. 이미 애정도 식어버린 사이였는데 왜 그런 필생의 모험을 한 것일까. 아마도 그건 남자의 눈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 울고 있는 남자를 어떻게 돕지 못했다. 남편은 당신만을 위해 살 작정이야. 맹세할 수 있어. 나의 의무는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만만하였다. 그 여자는 어려서부터 가출을 일삼은 고아야. 게다가 그날 다니던 커피숍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 그런 여자를 누가 찾을 사람이 있겠어? 남편의 말이 맞을 것이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실종 인구가 만 명이 넘는다는데 어느 누가 그 여자를 찾으리야.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그 여자를 지워버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시체를 매장해버린 지 일주일쯤이 지나서였다. 역시 보슬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나는 새벽 2시경 그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2층에서 누군가 천천히 걷고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 것이다. 그것도 사뿐사뿐 걷는 발소리가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걷는 발소리였다. 아파트도 아닌 단독주택에서 비어있는 2층의 소리가 들릴 수는 없다. 여보, 여보, 2층에 누가 있어요? 남편을 깨웠을 때 갑자기 그 소리는 사라졌다. 어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긴장했던 남편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건너다봤다. 아니에요. 분명히 들렸다고요. 남편은 일어났다. 호신형으로 지니고 있는 오염발 공기총을 꺼내들고 복도로 조심스럽게 나갔다. 집은 물론 완벽하게 방범장치가 되어 있다. 외부 사람이 집안에 손만 대도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 있고 게다가 작지만 상당히 영리한 슈나우저가 방 안에 같이 자고 있다. 그런데 개는 아무런 이상한 동작도 하지 않았다. 꼬리만 흔들어댈 뿐. 남편은 2층은 물론이고 아래층 전부에 불을 밝히고 샅샅이 다 뒤져본 다음 다소 짜증스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잘못 들었겠지.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겠어. 비가 오고 바람도 좀 불어서 목재기둥 뒤틀리는 소리를 당신이 착각한 것 같아.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미안해요. 당신 신경이 부쩍 예민해진 것 같아. 내 신경이 예민해졌다면 그게 누구 때문이겠는가. 남편은 그런 점에 관해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고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그리고 한 시간쯤 엎치락뒤치락하다 간신히 다시 스르르 잠에 빠져들 무렵 그 소리는 또 들려왔다. 천천히 2층 복도를 걷는 발걸음 소리. 남편은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희미하게 비 오는 소리뿐. 남편은 다소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파출부가 오자 온 집안을 샅샅이 청소시켰다. 속셈은 청소보다도 2층에 뭔가 수상한 게 있지 않나 하는 불안 때문이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잠결에 뭔가 잘못 들은 거겠지. 창문의 잠금장치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방범경보도 울리지 않았으며 개도 짖지 않았다면 도둑은 아닐 것이다. 어떻든 그런 소리는 다음날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3일 후 난 다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름 끼치게도 어디선가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들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처음엔 저번처럼 뭘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들렸다. 이번엔 강아지도 몇 번 으르렁거렸다. 분명히 들은 것이다. 남편은 다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한참 귀를 기울이더니 허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저 소리가 안 들려요? 내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 여자의 먼 흐느낌 소리. 그런데 남편은 안 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하게 되더니 이윽고 그쳐버렸다. 당신 또 그러는군. 응어? 자꾸 그러면 노이로제 걸려. 남편의 시선은 복잡해졌다.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겁을 먹고 그래? 들리긴 뭐가 들리냐고. 파출부는 40대의 통통한 부인이다. 별로 말이 없는 그녀는 요즘 부쩍 날 유심히 보는 것 같다. 내가 안색이 창백해졌다고 한다. 아줌마, 혹시 귀신 믿으세요? 난 그런 이상한 질문까지 던졌다. 귀신이요? 아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전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지, 귀신이 있을 리 없지. 하지만 며칠째 입맛도 사라지고 더욱이 밤만 되면 공포가 오싹오싹 치밀어 올라왔다. 그 이상한 소리는 이틀 뒤 밤에도 들려왔기 때문이다. 분명히 2층에서 그 이상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다.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지만 이제 남편을 깨울 수도 없다. 미심쩍게 날 보면서 헛소리를 들었다고 할 거니까. 하지만 환청은 정말 아니었다. 30분 넘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다. 나중엔 울음소리, 그리고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까지. 당신 또 잠 못 잤어? 못 잤어요. 왜? 또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들렸어요. 남편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안아줬다. 이제 그 원인을 알겠다는 표정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기분 전환 겸 우리 내일은 호텔에서 잡시다. 오랜만에 기분이 가라앉았다. 먹고 마시고 실내 공연도 보고 룸과 응접실이 따로 있는 VIP 객실을 빌렸기 때문에 그날 밤은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 같았다. 그만큼 달콤한 밤이었다. 그 여자가 희생되긴 했지만 이제 우리 부부 사이는 원상회복이 되었다. 침대 머리맡에 디지털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난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욕조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뚜렷이 들려왔다. 샤워를 하고 물을 내리지 않았나? 욕조를 확인한 순간 나는 다시 머리끝까지 소름이 끼쳤다. 욕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고 물론 물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것이 분명하다. 난 조금은 노이로제 상태인지도 몰라. 남편을 깨우지 않은 채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어렴풋이 잠이 들려오는 순간 다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여자의 콧노래 소리 음침하게 우는 것처럼 들려오는 그 콧노래 소리 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의사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 같다. 불면증이 있으시군요. 혈압도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식사는 어떠세요? 거의 잘 먹지 못합니다. 안정을 하셔야겠는데요. 의사들 얘기의 태반은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수준의 말이다. 나는 한참 듣고 있다가 무심코 입을 열었다. 집이건 호텔이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라리 교회에 가볼까요? 교회 한 곳 소개해 주세요. 의사는 분명히 의심스러운 눈빛이 되었다.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은 드디어 짜증을 냈다. 무슨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의사가 뭐라고 했어? 당신을 치료해 줄 곳은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겠군. 그래 입원시키고 혼자 잘 살아. 여자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이제 날 협박하는 거야?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어. 제발 벗어나게 해줘. 방법을 말해봐. 방법을 말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경찰에 자수하고 모든 걸 다 고백해. 뭐 어째? 그리고 절에 가서 그 여자 천도제 같은 것도 지내주고 시체도 좋은데 다시 묻어주고 내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모르겠다. 얼굴은 붉어지고 온몸에서는 습기가 차올랐다.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발각되면 이제 당신도 공범이라고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난 차 안에서 흐느껴 울고 말았다. 우는 것밖에 아무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그날 이후 걸핏하면 난 친정에 가서 자고 동생네 집에도 가서 잤다. 희한하게도 그곳에 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악몽은 당연히 나타났다. 악몽과 함께 환청도 따라붙었다. 당연히 남편과는 다시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친정으로 간 지 열흘이 지나자 남편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집으론 이제 못 가겠어. 그러면 갈라서자는 말이야? 어? 작심했구나? 남편의 어조가 몹시 표독스러웠다. 위로의 기색은 한 점도 없었고 조롱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내 말투 역시 즉각 반응을 했다. 그래! 안 되면 경찰에 찾아갈 거야. 미친년! 진작 정신병원에 쳐넣어 했어. 그래! 넌 진작 교도소로 가야 했어! 싸움은 전혀 예고 없이 이루어진다. 머리가 영리하니까 잘 알겠지? 이젠 나 혼자 가지 않는단걸. 하! 여자가 쇠고랑 차고 방송뉴스에 나오고? 좋겠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더러운 자식! 난 그렇게 온순하고 헌신적인 여자가 아니다. 고함을 지르며 손이 날아가자 남편의 입에서도 그동안 담아두었던 폭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여자 만났더라면 나도 바람피우지 않고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지?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게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줄 넌 모를 거야.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으로 알고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 골빈 여자 같으니 너 같은 건 네 부모 재산 빼버리면 미아리 장녀만도 더 쓸모가 없어. 마음대로 지껄여봐! 거지 같은 자식! 서로 마구 소리 지르고 집기들이 날아갔다. 그것으로써 우리 사이는 끝이었다. 난 다음 날 드디어 내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고 말았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대로 참고 살았다간 심장마비에 걸리든지 아니면 정말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았어요. 남편하고 싸운 끝에 공연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 그런 비겁한 인간은 이제 남편도 아니에요. 어떻든 일단 확인을 해보죠.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시체 유기에 관련이 있지만 정상참작돼서 실형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담당 형사는 그 아가씨가 근무했던 커피숍으로 전화를 걸어 그 여인의 행방부터 찾아봤다. 그 커피숍에 서양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다는군요. 한 달 전쯤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나가버렸다는데요. 30분도 안 되어 남편은 즉시 연행되었다. 남편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치솟았다. 하! 이 여자! 미친 여자입니다! 병원에도 조회해보세요! 몇 번이나 정신병원을 권유받았는지 아십니까? 아! 가만히 계세요! 확인해볼 테니까! 이 여자말 고지 듣지 말라니까요!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경찰차에 실려 별장까지 오고야 말았다. 그 장소가 어딥니까? 저기! 나무 아래쪽이에요. 남편의 어조는 싸늘하고 증오에 차있었다. 미친년! 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지금 이 순간 이혼이라는 걸 명심해! 난 침묵했다. 저 가련한 인간은 이제 곧 끝이 난다. 여기를 파보자고! 경찰들이 남편이 가리킨 장소를 파헤치고 있을 때 난 남편의 표정을 잘 살펴보았다. 얼음장같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날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는 그 소름 끼치는 눈초리. 그는 내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잘해봐라! 남편의 눈가에는 예상과 달리 냉소와 오만함, 자신감이 배어있는 것이다. 나 역시 스며시 웃어주었다. 그리고 마주 속삭였다. 잘 가세요! 남편은 약간 움찔했지만 입술을 비틀며 아무도 모르게 피식 웃어주었다. 아주 인상적으로. 난 그 웃음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이다. 잘 봐봐라! 사람 시체는커녕 포대자루 속에 죽은 개 한 마리만 들어있을 테니까. 미련한 여자 같으니. 내가 미쳤냐? 저 여자보다도 백배는 더 마음씨 좋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가씨를 죽이게. 그는 득이의 미소를 짓고 있다. 아마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말했을 테지. 두어 달만 숨어있어. 정말 죽어 없어진 것처럼. 그럼 사모님하고 두 달 안에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사모님이야, 얼어죽을. 내가 돈 한 푼 없던 총각 때 돈만 보고 그 여자 하자는 대로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생각해봐. 부부라는 게 재산이 있건 없건 화목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집안 식구들도 모두 날 지의 집 종으로 알고 있어. 피로 먹은 개 한 마리 걷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 식이야. 그럼 진작 이혼했어야죠. 내가 그렇게 멸시를 받다가 빈손으로 쫓겨나야겠어? 이혼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빈손으로 나와야 한단 말이야. 안 그러고 그 여자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남편을 살인범으로까지 몰게 되면 당당히 내가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지. 그럼 사장님 시키시는 대로 두 달만 숨어 있을게요. 그래 그 여자 정신병자로 확인되고 이혼 끝나면 그때 당당히 나타나라고. 잘하면 그 여자 그 안에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경찰은 삽질 끝에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포대의 끝자락이 드러난다. 남편의 눈가에 미소가 어린다. 감식반이 사진을 촬영하나 싶더니 한 사람이 포대자루의 끝을 잘랐다. 맞다. 네. 여자 시체입니다. 죽은 개가 아니라 여자의 시체가 나온 것이다.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소리를 질렀다. 잘 보세요. 여자가 아니고 개 한 마리가 들어있을 텐데요. 소용없다. 형사 두 사람이 그의 팔을 꺾더니 수갑을 채웠다. 그는 몸부림을 치며 포대를 확인했다. 포대 안에는 여자의 시신이 얼굴부터 드러났다. 경찰들이 포대를 완전히 끌어내고 있다. 아니야. 나는 개를 묻었다고. 개. 남편은 울부짖으며 다음 순간 도망치려다가 형사의 발길에 걸려 쓰러졌다. 정신병원은 당신이 가야겠네. 그는 차에 처박혔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형사들이 다투어가며 나를 위로했다. 그의 차가 먼저 떠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선이 마주쳤다. 아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란 저런 거겠지. 처음에는 정말 깜빡했다. 죽은 여자의 귀신이 나온 줄로만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책상 아래 구두박스 안을 우연히 들여다봤더니 배터리가 가득 들어있지 않겠어? 비닐 포장을 벗기지도 않은 채 수십 개가 말이야. 대체 쓰지도 않는 이 배터리를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놨을까? 쓰레기통을 보니 다 쓴 배터리가 또 한 움큼 버려져 있고. 그래서 뒤지기 시작한 거야. 어떤 전자제품에 이 배터리를 사용한 것일까? 겨우 찾아냈다고. 천장 모서리 커튼 뒤쪽에 마이크로 녹음기를 붙여두셨더구먼 여자 울음소리, 발걸음 소리를 몽땅 녹음해가지고. 고생했어. 나 몰래 그거 녹음해다가 천장에 붙여놓고 날마다 배터리 갈아 끼우느라고. 침대에 누운 채 코를 골면서 리모컨으로 그걸 조정했다는 건 그 다음에 알아낸 거야. 당신은 사흘간 미행했더니 그 계집이 금방 드러나더군. 죽어서 묻어버린 그 여자 말이야. 헤어져서 돌아가려는 그 계집을 뒤따라가서 차에 타라고 했지.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더니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미끄러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고 이번에는 진짜 죽어버리지 뭐야. 그래서 네가 가르쳐준 대로 했지. 별장으로 데리고 와서 저 자리에 파묻었지. 개를 치우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 어차피 당신이 한 번 죽였던 여자 아냐? 여자가 그렇게 약한 줄 알았어? 여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냐고. 어리석은 자식 같으니. 네, 2011년에 KBS 라디오 드라마로 먼저 썼던 작품을 고친 여자는 한 번 승부한다. 김남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MBC의 수사반장을 최브람 선생님의 수사반장 정말 재밌게 보곤 했었는데요. 그 수사반장을 7년이나 썼던 작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정이 가더라고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